다음으로 이 제품을 사용해 줄 건데요 이 제품은 요즘 쓰는 제품인데 되게 신기해요 총 3단계로 변하는 팩트폼인데요 맨 처음에 물기 없는 상태에서 발라놓으면 머드팩이 되고 적당히 발라놓으면 미세버블이 막 올라와요 그 버블이 완전 올라오면 이렇게 닦아내주면 폼클렌징이 됩니다 그래서 머드팩, 버블팩, 폼클렌저까지 되는 이 제품을 지금 사용해 볼게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팩도 되고 뭔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발라놓으면 이렇게 미세버블이 올라오는 게 되게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올라왔을 때 닦아줍니다 그럼 빠르게 미온소로 씻겨내고 올게요